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내부에 친명계도 있고 또 친명계가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아주 이름을 잘 정했네요. 민주당이 돈봉투당이 됐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돈봉투당이 된 건데 제가 이걸 보고 야 뭐 민주당이 돈봉투당만 된 거냐 그거는 코끼리 비스켓 같은 일이 아니냐 민주당이 돈봉투당만 된 게 아니지 않냐 돈봉투는 그냥 그야말로 애교에 불과한 거다. 야당 당원들이 우리가 돈봉투당이 됐고 이러다 폭망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참 우섭죠.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들은 다 입을 다물고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비명계 당원들도 있을 테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지도부의 공개 사과 관련자의 제명 당사자들의 자수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도 민주당답지 않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특징은 사과불문 사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후회불문 후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건이 크기는 큰 무항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체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돈 봉투를 돌린 관련 국회의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의 의혹이 이런데 불거졌을 때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옛날에 박희대 씨가 이런 돈 봉투를 돌리고 그때는 뭐죠 사과하고 물러났죠. 그게 좌파하고 우파의 차이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뭐 후회라든지 미안하다는 이런 게 없으니까 민주당 홈페이지의 권리당원 게시판에 한 권리당원은 돈 봉투 살포 보도가 사실이라면 돈 받아 먹고 지금 와서 기획수산이 나발이냐 하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고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아마 비명계 책임당원 같네요. 이 문장을 잘 썼네요. 돈 봉투 살포 보도가 사실이라면 돈 받아 먹고 지금 와서 기획수산이 나발이냐 하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고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아주 문장을 단호하게 썼네요. 당 지도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결판을 내야 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민주당을 살린다. 민주당이 살고 여러분들 망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봉투 사건 자체가 이러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돈을 누가 돌립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또 다른 당원이 한 분 아시는 거가 더불어 돈 봉투당 너네가 정당이냐 수사 타이밍이 이상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수사 당할 일 자체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민주당은 윤석열을 욕할 자격이 없다. 왜 뒤에서 돈 봉투나 돌리는 놈들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런 자들을 우선적으로 빨리 제명하라. 촌스럽게 정치 탄압이라고 제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돈 봉투를 돌렸냐 안 돌렸냐 이 문제는 논 외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다 남아있으니까 부지런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여러분들 습관 때문에 민낯이 낱낱이 다 까발리지게 된 거죠. 돈 봉투당 돈 봉투당이 됐다. 돈 봉투당이 된 거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짓을 다 한 거 아니에요. 돈 봉투는 별 거 아닙니다. 이런 짓을 한 게 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또 왁왁거리고 국민들도 왁왁거리니까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내부 논의를 마친 뒤에 다음 주쯤 새주에 당내 기구를 통해서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작할 것이다. 당 내부에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진상규명을 돕는 거죠. 당내 기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당대표인데 전당대표를 당대표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뭐 어떤 식으로 처벌하거나 여러분들 그걸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더 멋진 말이 나오네. 윤관석답게 해냅니다. 윤관석답게 해냈네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